그 다음 프로젝트 생성 메뉴 File New Spring Starter Project File New Spring Starter Project HTML1 여기 net.skhu 여기도 net.skhu HTML1 여기 net.skhu HTML1 여기도 HTML1 여기 net.skhu net.skhu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징 자료를 고를 수도 있고 와르를 고를 수도 있는데 둘 다 큰 상관은 없어요 자료를 해도 되고 와르를 해도 되고 근데 와르가 조금 나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스프링 프로젝트는 혼자 빌드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 혼자 빌드한 파일 하나만 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에 통캣이라고 자바 웹 서버가 통캣인데 그 웹 서버에 거기다가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선택하면 통캣에다가 설치할 순 없고 혼자 그냥 실행하는 그렇게만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와르를 고르면 혼자 실행하게 실행할 수도 있고 통캣에 설치해서도 실행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사소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자료로 놔둬도 돼요 어차피 개발 다 끝나고 서버에 있는 통캣을 설치할 거냐 서버에 어떻게 설치할 거냐 개발 다 끝나고 서버에 설치할 때 이슈니까 지금 개발 중일 때는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서 선택했다고 해서 나중에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자르나 와르나 상관없다 라는 거 자료로 놔둡시다 강의 노트는 지금 와르라고 되어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net.sku 이건 중요해요 패키지 이름이니까 프로젝트 이름 html1 html1 오케이 그 다음에 Spring Boot 버전 지금 현재 권장되는 버전이 기본으로 떠 있어요 지금 현재 2.5.4인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버전업이 돼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예를자면 지난 학기에도 이 웹 프로그래밍 수업을 했는데 2021년 1학기 그때는 2.4.3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열심히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열심히 버전업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여기서 그 뭘 고르냐면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고르는 건데 우리는 Spring Web MVC Spring Web MVC 프로젝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Spring Web MVC가 Spring으로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이 Spring Web MVC지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체크하면 여기에 나와요 한번 체크한 거 그래서 여기서 빨리 체크할 수 있게 Spring Web 선택해 주고 Next Finish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되는데 지금 방금 직전에 내가 이 프로그레스 탭을 열어놨으니까 여기서 보이는데 이 프로그레스 탭을 안 열었으면 오른쪽 구석에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여기 프로그레스 진척도 이 진척도를 꼭 보고 뭐가 프로젝트 생성한 경우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진척도가 다 완료된 후에 그때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작업 application.properties 파일 수정 파일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해 주고 오케이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 저장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서버의 포트 그 방금 얘기했듯이 스프링 프로젝트은 스프링 방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은 스탠드얼론 스탠드얼론 혼자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버잖아 서버잖아 우리가 지금 서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야 웹 서버 프로그래밍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기억나죠 모든 기능을 거의 대부 아니 모든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서버에서 실행 되도록 구현하는 거지 그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화면 웹 브라우저에 보이는 화면도 서버에서 생성해서 출력을 하죠 이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 스프링으로 웹 서버 프로그래밍 하는 기술이 스프링 웹 MVC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거고 그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이 혼자 스탠드얼론 혼자 실행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웹 서버가 이 프로젝트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웹 서버가 내장되어 있어요 스프링 웹 MVC 프로젝트 그래서 그 웹 내장되어 있는 웹 서버가 사용할 포트 번호를 8088로 설정한 거예요 이 설정이 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즉 이 파일에 이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이 내용을 넣지 않으면 그럼 디폴트 포트 번호는 8080포트를 사용하는데 이 8080포트는 이 포트를 사용하는 앱들이 많아서 포트 충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다면 Oracle DB를 설치했을 텐데 Oracle DB도 이 8080포트를 사용해요 그러면 충돌나겠죠 왜냐면 이 포트는 이 네트워크 통신 포트는 어느 한순간 하나의 앱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앱이 동시에 사용하려고 하면 충돌이 나요 그래서 8080포트를 그래서 피한 거예요 8080포트를 사용하는 그런 앱들이 많아서 그래서 8088로 수정을 했고 8988로 수정했는데도 또 실행해 보니까 포트 충돌 에러가 난다 그럼 뭐 8089 8081 8083 아니면 8093 이렇게 그런 충돌 안 나는 번호로 이제 수정해주면 되죠 충돌만 안 나면 돼요 뭐 이 번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건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인데 어플리케이션.properties 파일의 각 줄 끝에 공백 문자가 있으면 에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에라가 나고 실행이 안 되니까 꼭 주의해요 공백 문자가 없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엔드키 엔드키를 눌러보면 커서가 라인 끝으로 가지 여기로 지금 팔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공백이 없는 거죠 줄 끝에 공백이 없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고 지금 웹 프로그래밍 앞부분 한 달 정도 동안은 HTML CSS 를 공부할 거예요 HTML과 CSS 근데 아마 웹 프로그래밍 입문 수업을 들은 학생은 거기서 이미 HTML과 CSS 를 배웠을 거예요 뭐 복습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내용이 한 달 정도에 HTML CSS 를 다시 배우느냐 음 그 정보시스템과 웹사이트하고 정보시스템의 차이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웹사이트에요 예뻐야 돼 웹사이트는 디자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어떤 이미지 어떤 광고 이미지 효과가 홈페이지는 광고 효과가 있는 거야 광고가 촌스러우면 학교도 촌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웹사이트는 디자인이 중요한데 반면에 수강신청 시스템은 조금 디자인이 좀 별로 안 이뻐도 상관없지 어차피 학생들만 사용하고 뭐 외부인이 사용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강신청하는 그 용도로만 사용되니까 디자인은 굉장히 이쁜데 수강신청이 잘 안돼 느려 느려 터졌고 에러 잘나고 이런 수강신청 시스템 하고 디자인은 정말 구리인데 아주 빠르고 수강신청이 잘 돼요 그럼 정보시스템은 디자인은 상관없지 빠르고 기능만 잘 돌아가면 디자인은 상관없죠 수강신청 뭐 성적조회 그 다음에 출석입력 이런 그 다음에 뭐 공결신청 휴학신청 뭐 여러분이 요즘 어지간한 학교 업무는 학사시스템 온라인으로 웹으로 접속해서 학사시스템에다 입력을 하죠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도 우리 학교에 학사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는 웹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교무처 가서 종이 다 적어서 내야 됐어요 그럼 교무처 직원이 따다다닥 타이핑해서 입력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죠 어쨌든 웹이 아니어도 웹이 아닌 20년 전에 성공에 대한 학사시스템은 학사시스템이고 지금 외부로 UI를 유저인터페이스 외부로 만들었어도 그건 정보시스템인거죠 외부로 만들었든 지금 지금은 다 웹이지 UI가 20년 전에 웹이 아니든 성공에 대한 학사시스템은 그냥 정보시스템인거야 데이터와 정보와 업무가 중요한 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웹사이트는 디자인이 중요하죠 자 되돌아와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소프는 웹사이트 만드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정보시스템 만드는 기술 자바 정보시스템 개발하는 기술 쪽에 이제 중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디자인을 웹 UI가 촌스러우면 왠지 굉장히 없어 보여요 같은 기능이라도 화면이 촌스러우면 굉장히 없어 보이지 자 그래서 촌스럽지 않을 정도의 화면을 유저 인터페이스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프로젝트 해보면 느끼게 될 거야 촌스럽지 않은 화면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 자 촌스럽지 않을 정도의 화면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HTML CSS 화면 만드는 화면 만드는 그 기술을 배우는 게 한 달 동안의 목표예요 오케이 지금 폴더 만들기 여기 소스 밑에 메인 밑에 웹앱 이 아래에다가 이제 그 HTML 파일들을 이 아래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소스 밑에 여기 웹앱도 없네 웹앱 없으면 만들어 줘야죠 그러면 new 폴더 앱 앱 자 이렇게 웹앱 폴더를 만들어야 되고 웹앱 밑에 또 01 폴더를 만들어야 되고 new 폴더 src 밑에 메인 그 다음에 웹앱 그 다음에 01 이 오타 있으면 안 돼요 w-e-b-a-p-p 정확해야 돼 이 폴더 이름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01 폴더 아래 hello1.html을 만들기 01 폴더 또 우클릭하고 new file hello1.html 엔터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그냥 타이핑 치지 말고 긁어다 붙여요 붙이고 ctrl s 그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책에 있는 내용 보고 타이핑 치는 것은 전혀 공부 효과가 없어요 그냥 타이핑 훈련이야 타이핑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요 차라리 소스는 그냥 긁어다 붙이고 타이핑하지 말고 읽어요 읽으면서 이게 뭔가 하나하나 하나 이게 의미를 분석하고 그런게 공부지 타이핑은 공부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자면 의미를 분석한다는 건 이거지 이게 뭐냐 이 태그는 뭐냐 찾아봐야지 타이핑할 시간에 차라리 붙여놓은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가 뭔지 찾아봐요 이 첫 줄은 이 태그는 이 파일의 내용이 nctml5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tml도 버전이 있는데 뭐 3, 4, 5 버전이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 이 첫 줄의 태그가 달라요 형태가 그 다음에 html 문서의 내용은 html 태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html 태그로 끝나야 돼요 이 태그 사이에 이제 문서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문서 내용 중에서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바디 태그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html 문서의 내용 중에서 직접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 이 헤드 태그 이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메타 태그 이 메타 태그는 이 문서의 내용이 html 팩스트고 내용이 뭐다 그 다음에 인코딩은 이거다 utf-8 인코딩이다 문자 인코딩 을 선언하는 거예요 대소문자는 상관없이 여기 대문자로 utf-8이라고 적어줘도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소문자로 적어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는 당연히 헤드 태그 사이에 위치해야 하고 메타 태그에서 선언한 문자 인코딩은 소스 파일의 실제 인코딩과 일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한글이 제대로 출력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utf-8 인코딩이라고 적었으니까 실제 소스 코드 파일의 인코딩도 utf-8이어야 하는데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 hello1.html 이 파일 이름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properties 여기 인코딩이 뭐예요 디폴트 인코딩인데 utf-8이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야 되고 왜 디폴트 인코딩 utf-8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리퍼런스 가서 인코딩 디폴트로 utf-8이라고 설정을 했죠 여기 윈도우 프리퍼런스 여기 제너럴 밑에 워크스페이스 여기 텍스트 파일 인코딩 utf-8 이라고 설정을 했죠 디폴트 인코딩이 뭐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줄바꿈 문자를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유닉스 줄바꿈 문자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건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요즘 개발도구들이 다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 유닉스 줄바꿈 문자 둘 다 인식을 해요 둘 다 인식을 하긴 하지만 개발 소스코드의 기본이 되는 그 줄바꿈 문자는 유닉스 줄바꿈 문자에요 왜냐면은 그 정말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은 거의 대부분 유닉스 환경에서 리눅스 환경 그래서 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나 이런거 서버들이 거의 대부분 리눅스에요 서버들이 그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거의 다 리눅스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스코드 줄바꿈 문자도 리눅스 즉 유닉스 줄바꿈 문자인게 좀 뭐랄까 그 뭐랄까 그게 관례라고 할 수 있는 규칙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데 그게 그게 좀 낫죠 나아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아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 주로 리눅스에서 개발하고 다니니까 노트북도 정말 골스 개발자는 예를 들자면 라이너스 토발즈 리눅스 만든 그 사람은 노트북에다가 리눅스 설치해서 리눅스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정말 정말 심각하게 심각한 정말 유능한 엔지니어들은 리눅스 노트북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맥북을 들고 다니지 왜냐면 맥도 유닉스 리눅스는 아니지만 맥 운영체제도 유닉스거든 유닉스 위에 GUI를 씌운게 맥 운영체제에요 맥 그래서 맥북이 리눅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닉스의 하나기 때문에 그 리눅스를 주로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혀 리눅스하고 전혀 다른 윈도우스보다는 그래도 같은 유닉스 계열인 맥북이 편한거죠 실력있는 개발자들은 맥북을 들고 다니죠 여러분도 그 맥북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미 노트북을 샀다면 뭐 다시 바꿀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심각한 이슈는 아니고 노트북을 바꿔야 될 때 맥북을 사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만 해요 나도 조만간 강의노트 만들 때 지금까지는 윈도우스를 기본으로 강의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맥 환경용 그런 내용도 좀 추가를 할까 하려고 해요 이번 학기는 아니고 내년부터나 오케이 암튼 되돌아와서 줄바꿈 문자 뭐 윈도우스로 나도도 좋고 그렇지만 유닉스 줄바꿈 문자를 사용하는게 조금 낫다 큰 차이는 아니야 상관없어요 소스 파일 인코딩도 utf 8인거 방금 확인하고 왔고 그 다음 타이틀 태그 이건 웹브라우저 창에 제목을 설정하는 태그에요 그래서 이 이것을 웹브라우저 창에서 보게 될 때 웹브라우저 창에 제일 위에 그 제목 있죠 타이틀바 거기에 hello라는 제목이 보일거에요 그 다음에 h1 태그 h1 태그는 큰 제목에 해당하는 문자열이고 p 태그 이건 paragraph 한 단락을 감싸는 태그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거 block 태그하고 인라인 태그가 있는데 h1 태그와 p 태그는 앞뒤로 줄바꿈이 저절로 일어나요 앞뒤로 줄바꿈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지 앞에서 h1 태그 앞에서 엔터를 치고 h1 태그 끝에서 엔터를 쳤다 그러면 혼자 한 줄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런 태그들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하는 태그들을 block 태그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인라인 태그는 반대로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하지 않고 다른 태그들과 사이사이사이에 서로 붙어서 쭉 일렬로 늘어서서 등장하는 태그가 인라인 태그에요 h1 태그하고 p 태그는 block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 안녕하세요 이거 한 줄 다 차지할 거고 이것은 첫째 단락입니다 이것도 한 줄 이것은 둘째 단락입니다 이것도 또 한 줄 그래서 총 세 줄이겠죠 다 block 태그라서 그래요 실행 실행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고 run run as springboot app 다 화면이 이렇게 됐으면 에러 없이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는 직접 열어야 되고 야 어 왜 안 움직여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까 포트 번호가 8088로 우리가 서버를 바꿨죠 자 이제 이 웹 브라우저가 지금 여기서 이게 실행 중인 건데 실행 중이라는 의미가 여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면 이 프로젝트가 실행 중이란 얘기에요 뭐가 실행 중이냐 이게 서버지 우리가 지금 웹 서버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스프링 프로젝트 웹 서버 프로그래밍에서 웹 서버가 실행되고 웹 서버 위에 지금 우리가 구현한 게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은 html 파일 하나만 구현했지만 어쨌든 웹 서버 위에 이 파일이 지금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로 이 웹 서버하고 통신해서 통신을 해서 뭔가 봐야 실행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웹 서버는 현재 이 PC에 있죠 현재 PC의 주소가 로컬호스트에요 그리고 아까 그 서버 8088 포트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설정을 했죠 여기 서버 이 내장된 서버가 8088 포트를 사용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PC에 내 개발 PC에 8088 포트에서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서버가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버에 이 파일 하나 딸랑 들어 있는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서버를 요청했지만 뭐 특별히 파일을 뒤에 더 안 적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해당 지금 요청한 거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청을 해야지 자 01 폴더 여기 01 아래 hello1.html을 만들었죠 01 아래에 있는 hello1.html을 보고 싶다 달라 보고 싶으니까 달라 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줘요 보내줘요 지금 이거 url이죠 url 이 url을 서버에 요청했고 서버가 이 url을 받아서 이 url에 해당하는 파일이 이거죠 그 내용을 웹브라우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보내준 내용을 웹브라우저가 받아서 화면에 그린 거예요 공백과 출받금 hello2.html을 만듭시다 new file hello2.html 조장을 했고 여기에 자 이제 이 서버에는 hello1.html 뿐만 아니라 hello2.html도 있죠 그럼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01 폴더 아래 01 폴더 아래에 있는 hello2.html도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자 보내줬어요 hello2.html 를 보여줬는데 자 공백이 안 보이죠 줄받금도 안 보이고 공백과 줄받금 지금 html 문서가 웹브라우저 창이 표시될 때 공백 문자와 줄받금 문자는 무시되요 근데 전부 다 무시되는 게 아니라 연속된 공백 문자와 그 공백 문자와 줄받금 문자는 다 합쳐서 공백 문자 한 개로 줄어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둘째 단락입니다 요 사이에 공백도 잔뜩 있고 줄받금 문자도 두 개나 있죠 여기 줄받금 문자 하나 둘 그 다음에 공백 쭉 있는데 이게 다 뭉뚱거려서 공백 문자 하나로 줄어들어요 공백 문자 하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둘째 하고 단락 사이에 공백 문자 하나만 있지 이렇게 html로 웹브라우저 창에 보여질 때는 줄받금 문자나 공백 문자가 다 하나로 공백 문자 하나로 압축돼서 보여준다는 거 줄어들어서 보여준다는 거 이걸 기억하길 바라고 그러면 공백 문자 여러 개를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백 문자를 아무리 여러 개 입력해봤자 하나로 압축되어서 줄어서 보여주니까 소용이 없고 공백 문자를 꼭 여러 개를 넣고 싶으면 공백 문자 대신 공백 문자 하나가 돼요 그러면 공백 문자 세 개 세 개라는 얘기죠 여기는 공백 문자 네 개 가 되겠죠 그 다음 줄 바꾸 문자는 여기서 줄을 강제로 바꾸고 싶으면 br 태그를 사용하면 돼요 이것은 한 줄 줄 바꾸고 첫째 줄 바꾸고 단락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웹브라우저에 가서 hello3.html을 발라 웹 서버가 보내줘서 웹브라우저가 받아서 웹브라우저가 받은 내용을 그린 거예요 첫째 단어 앞뒤로 br 태그에 의해서 여기 줄이 바뀌었고 여기도 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둘째 이 앞에 공백 문자가 하나 둘 셋 그쵸 세 개 맞고 여기는 네 개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그치 네 개 M% MBSP 세미콜롬 이게 공백 문자를 의미하는 HTML의 특수 특수 기호 그쪽 그쪽 M% MBSP 기억하기바라고 그래서 특수 태그 특수 기호라기보다는 특수 태그 공백 문자를 표시하고 싶으면 M% MBSP 그 다음에 요 문자 요 문자 요 문자는 각각 이 특수 태그를 사용해야지 웹에서 요 문자를 넣어봤자 잘 안보여요 왜 잘 안보이냐면은 이 태그 이게 태그 시작 문자고 이게 태그 끝 문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다가 abc 이렇게 하면 요대로 보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요 문자를 태그 시작으로 인식하고 요 문자를 태그 끝으로 인식하니까 저장하고 나서 새로고침 해봅시다 아예 안보이지 왜 안보이냐면 abc 이게 태그로 인식하는 거야 태그로 인식했고 근데 이 태그는 이 웹브라우저가 모르는 태그에요 그래서 모르는 태그니까 아예 안그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gt 세미콜론 해야 저 문자가 보이고 lt 세미콜론 이렇게 하고 새로고침하면 아 바뀌었구나 여기가 lt고 여기가 gt 이렇게 ok 자 m% lt 세미콜론이 요 문자 html 문서에 요걸 적어주면 웹브라우저 창에 보일 때 이게 보이고 이걸 적어주면 이게 보여요 이해 되죠? 그래서 이건 이건 지금 태그로 인식해서 아예 웹브라우저 창에 안그려졌고 안 보이고 얘가 보이고 있는 거지 얘가 아 이게 글자가 너무 작겠구나 글자를 좀 키울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M%를 입력했는데 새로고침하면 어 보이네 아 M%만 하면 안되고 이렇게 M% A 보이네 M%는 그냥 입력해도 보이는구나 세미컬러까지 해보자 M%는 그냥 보이네 그렇지만 이건 웹브라우전마다 달라요 M%를 이 특수 태그 시자문자로 인식해서 M%가 안 보인 기본으로 안 보이는 그런 웹브라우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M%를 화면에 그릴 때는 보여야 될 때는 M% AMP 세미컬러 이걸 하면 확실히 보여요 이렇게 M% 문자가 이런 특수 문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 특수 태그 왜냐면 아까 공백 여러 공백 있어봤자 하나로 압축해서 보이니까 여러 공백을 보여줄 때는 이 특수 태그를 사용해야 되고 요 문자 요 문자는 태그의 시작 태그의 끝을 감싸는 문자라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안 보였지 요게 아예 안 보였어요 왜냐 태그로 인식해서 이렇게 해줘야 보인다라는 거 이렇게 M%LT M%GT 하면 요게 요 문자들이 보인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M% 문자를 웹브라우저 창에 보이고 싶으면은 그냥 M%는 이 특수 태그의 시작이 M%라서 잘 안 보일 수가 있고 그때는 M% AMP 세미컬러 이러면 확실하게 보여요 단지 말고 마찬가지로 사용할 필요는 안 보일 수가 없으니까 안 보였지는 않으면 여기까지